지금 10월의 전세가의 변동상황 너무 심상치 않구요. 갭투자가 유리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시점에서 투자의 포인트 괜찮은데가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의 전망 포인트 중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세의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제가 꾸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가 지금 개포동에 DH 퍼스트 아이파크인가 그 아파트가 지금 6700세대가 입주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세가가 흔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사실은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세가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희한하게 전세가가 어느정도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입주 물량이 되게 큰 지역이 인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천도 전세가격이 잘 방어하고 올라가고 있는 추위에 있습니다. 신기하죠. 지금 사실은 부평쪽에 보면은 입주장이 지금 떴거든요. 4000세대 5000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입주장이 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추위에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대구라든지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세가가 전국에서는 상승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전세가의 속도가 매매가보다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이게 거의 급등 수준으로 전세가 변동되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하고 금천하고 중남도 이걸 제외하고 모두 상승추위라고 했는데요. 강남도 그래도 방어를 잘하고 있고요. 중랑이나 여기는 매매가나 전세가 전체적으로 조금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아무튼 여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상승추위에 국면에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양천구랑 지금 광진구랑 동작구의 전세가의 변동이 되게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제가 급등 지역 상승 지역 약세 지역이라고 했는데 경기 같은 경우는 수원 같은 경우도 영통하고 팔달 같은 경우가 가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인에서는 기흥수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거세게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화성 그 다음에 특히 고양시의 덕양구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세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조금 급지가 아쉬운 지역이지만은 양주랑 가평 같은 경우도 움직임들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때문에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전세가가. 그런데 지금 전세가를 거의 8, 90% 다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매가도 올라갔지만은 아직까지 매매의 거래량들 대비해 가지고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전세가를 보면서 10월, 11월에 시장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는 매매가 전세가가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움직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상승 추이를 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안양. 안양도 이제 입주장인데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세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도 전세가가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안산도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의왕 같은 경우도 이제 초입부에 와서 상승이 조금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김포. 그리고 연천. 연천은 뭐 오른다고 하더라도 연천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중을 하면은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니까는 이거는 군인들이 더 많습니다. 민간인보다.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지금 약세 지역은 광주, 여주, 동두천, 의정부, 양평 정도가 지금 약세 지역으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약세 지역 중에서는 그냥 좀 볼만한 지역은 의정부긴 한데 의정부도 제가 뭐 늘 얘기를 했지만은 실거주로 불가피하게 살아야 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요. 투자로서는 물건이 진보하는 투자 물건들은 많이 없고 그 다음에 GTXC 노선이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그 GTXC 노선 자체에 가까이 붙어있는 좋은 아파트가 몇 개 없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링크시티인가? 뭐 거기는 좀 가깝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새 아파트가 있죠. 뭐 거기도 이제 그래도 GTXC랑 인접하고 그렇게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은 의정부는 진보할 수 있는 물건 그러니까는 새 아파트로 성장할 수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7호선이 연결되는 지역들, 밀락동 쪽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서 뭐 약세 지역이긴 하지만은 의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시기적인 가격 상승을 활용하는 거 말고는 크게 우리가 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의정부 사람들한테 너무 죄송하긴 한데 그만큼 우리가 똑같은 돈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지역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급등하는 지역들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갭 투자가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지역 그리고 상승 지역 같은 경우도 갭 투자를 하면서 역전세에 대한 부분의 걱정들을 하지 않고 가도 되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괜찮은 데가 수원, 용인, 화성, 고향, 그리고 안양, 시흥, 안산, 의왕, 김포 뭐 정도까지는 우리가 들어가도 입지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지역이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갭 투자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거주가 실거주 장세이기 때문에 갭 투자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제 주변과 제가 상담한 사람들 중에서도 갭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갭 투자를 하러 가면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는 분명히 여기가 싸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보다 갭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판단하는 물건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 지인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을 봤는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지역에 물건들은 없지만 차선으로 생각했던 지역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물건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런 물건들 이런 급등 지역이나 전세가 급등하는 지역이나 상승하는 지역에서 조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10월의 전세가의 변동 상황 지금 너무 심상치 않고요. 급등 수준으로 일어나는 지역도 분명히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서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울은 동작, 양천, 광진이 지금 조금 세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대구랑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인천처럼 물량이 지금 쏟아지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도 전세가가 방어가 되고 올라가는 지역들이 물건들이 있다라는 거. 그만큼 전세가 지금의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역전세 걱정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요. 전세 난 걱정을 할 시기가 진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전세의 물량도 많이 빠지고 전세의 약진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 전세가는 매매가를 지지해주는 받침 역할을 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번 11월 시장들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오르면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때문에 높아지는 고금리로 장기화된다고 하는데 과연 장기화될 수 있을까요? 금리를 높여가지고 장기화시키면요. 경제들이 어렵게 돌아갑니다. 이거를 적정선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의 고금리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요. 아마도 내년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요. 지금보다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가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내가 대출의 금리를 조금은 버겁지만은 방어가 된다고 하면요. 집을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내후년은요. 지금보다는 대출의 환경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셋값이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또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셋가가 요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욕을 먹겠지만은 다주택자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주택자를 완화하는 게 전세난 해소에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는 임차 물량들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물량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요. 다주택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국가에서 공공의 물량들을 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공에서 내는 물량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차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물건들이 다 민간에서 나오는 물량들입니다. 그 민간에서 임차 물량이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주택자들이 원활하게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전세난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 가격을 정하고 시기를 정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풀어야지 이 전세난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커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세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요. 아마도 이 전세의 문제들이 한두 달만 지나도 지금보다는 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총선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 전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매매가를 자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셈을 할 겁니다. 근데 전세에 대한 문제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주택자의 규제를 완화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주택자의 규제는